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덕은 주로 숲속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집 옆에 밭가에 밭두개 이렇게 심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잎을 뜯어서 나물로도 쓰고 또 급할 때는 뿌리를 캐서 약용도 합니다. 더덕은 이렇게 만지거나 건드리면 아주 진한 향을 내뿜는 게 특징이고요. 더덕의 양맹은 사삼 또는 양류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인삼이나 도라지처럼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잎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로 약으로 쓰는 곳은 폐의의 열을 없애서 진의 그담 작용이 있습니다. 즉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강장, 강정 작용도 있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효능도 있고 또 호흡 흥분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선염이나 연주창 같은 데도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더덕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듯이 뿌리를 구워 먹거나 또 쪽쪽 찢어서 새콤달콤하게 묻히거나 또는 튀김을 튀기거나 또는 산적 구이를 만든다던가 또 장아치도 담가서 보관을 해놓고 연중 수시로 꺼내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약초 겸 나물입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이 산에서 더덕을 캐면은 잎과 줄기는 뜯어내버리고 뿌리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잎과 줄기도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막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줄기는 줄기까지, 잎과 줄기까지 다 나물로 묻혀 먹거나 또 생으로 쌈도 싸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줄기를 길게 뻗고 자라는 것은 잘한 것은 줄기는 억쇄서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때는 이렇게 입만 따서 이렇게 입만 따서 나물로 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음료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잎을 또는 부드러운 줄기를 따서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고 갈아서 마시면은 정말 맛있는 주스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 겸 나물인 더덕에 대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